반갑습니다. 메가스타드 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24년 10월 모의고사 시리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내신기간이랑 겹치다 보니까 결시생술도 좀 많고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는 시험이긴 했어요. 1번부터 15번까지 앞부분 풀어볼 건데 차근차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게 어떤 문제에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3제곱근 4의 제곱 2의 3분의 2제곱인데 어느 시험이든 항상 1번에 등장하는 놈이죠. 4의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이죠. 그거의 제곱에다가 2의 3분의 2인데 4는 또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3분의 2가 됐다가 2를 곱하고 더하기 3분의 2 해주시면 되겠다. 2의 3분의 4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6이라서 2의 제곱이라서 답이 4 이렇게 되는 문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지수법칙 간단하게 쓰는 건 1번에 등장을 하죠. 물론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수 2네요. 방함수 fx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리가 배웠던 식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거였죠. 이게 f'인데 이거 보시면 x 빼기 2가 없잖아. 그죠? x 빼기 2에다가 x 플러스 2분의 1을 하나 곱했네요. 그래서 x제곱 빼기 4가 된 거고 이거는 2 대입하면 4분의 1이니까 결국 여기 있던 f'이 a였고 걔는 3하고 4를 곱해서 10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죠. 그 다음 3번 갑니다. 삼각함수 그래프의 주기 판단하는 방법 cos이든 sin이든 cosax라고 나와 있으면 주기는 절대값 a분의 2파이 입니다. 그만큼 줄어들어요. 반비례죠. 반비례. 이거 4분의 파이면 늘어난 거고 그래서 4분의 파이분의 2파이 남겨주시면 정답은 8 그렇게 확인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삼수 y는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왼쪽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왼쪽 보시니까 3으로 가네요. 0보다 조금 오른쪽 쳐다보세요. 여기 있네요. 1로 가고 있어요. 2개 더하면 4니까 답은 4번이겠죠. 다음 5번 봅니다. fx가 1보다 2분의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x 플러스 1하고 2x 마이너스 1 사이에 fx가 있는데 일단 x 하나 똑같이 곱해주시고 리미트 모두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샌드위치? 얘는 어디로 갑니까? 2분의 3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얘도 2분의 3으로 가고 있고 얘도 2분의 3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것이 샌드위치 문제였습니다. 5번에 1번이네요. 다음 6번 봅니다. 첫 장이 양수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곱했을 때 72가 나왔대요.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다. 그래. 근데 여러분이 등차수열 일반항을 외웠어.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디 맞아요? 3 한번 넣어주시고 그럼 a2는 a 플러스 3이네요? a4는 a 플러스 3디니까 9네요? 그것이 72다. 6이랑 12 6이랑 12 6차이라는 게 그냥 생각이 났어요. 전개해서 인수분해 해도 되고 곱하기니까 a는 마 3 아이고 첫 장이 양수래. 그럼 딴 것도 있나 보다. 전개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9 3 27 은 72 a제곱 플러스 12a 72 마이너스 27 60 오 45 아까 전에 6이 하나 보였었는데 3하고 15였구나. 그럼 12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a가 3이었습니다. a3을 구하래요. 따라서 3 플러스 공차 두 개 넣어주세요. 정답은 9니까 2번입니다. 6번에 2번 그렇게 풀면 되는 그냥 6번에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일반항 이용해서 그 다음 7번 그 다음 7번 함수 fx가 x는 여기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 조건 두 개 있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야 돼요. 좌미우미를 판단하는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에 거 미분하시고 밑에 거 미분하셔서 숫자를 넣어보는 거죠. 2대입하면 1이고 2대입하면 4 플러스 b니까 일단 얘네 둘이 똑같아서 b는 마3인 걸 찾아냅니다. b는 마3이고 연속 조건 이용하시면 위에다가 2 넣으시고요. 밑에다가 2 넣으시고요. 여기서 풀면 되겠지. b가 아까 마3이었으니까 이거 마6이고 그러면 2a는 4 마2가 넘어가서 4 a는 2 그러면 a는 2 b는 마3인데 f2는 위에 대입해야 되죠. 2-a 찾아주시면 답은 0 7번에 3번 확인하겠습니다. 됐죠?